여기는 제 와이프고요 얼굴 한 번만 딱 보여주고 술 한 잔 다 꺼리시지요 김현우 사장 가! 너는 죽었어! 뭐야 이거! 너는 죽었어! 장수르기! 자, 잠시만요! 자, 제가 전장하고는 위하여, 위하여, 신분하십니다 신분하십니다 신분해, 이 신분을 해야 할까? 김현우 국가 당이 행복 양해 결혼을 아쉽게 축하합니다 앞으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행, 위하여! 안녕하세요 정원님, 정원님 어딨어는 거야? 정원님, 정원님 어딨어? 정원님, 정원님! 그동산, 노동산, 노동산 정원님, 정원님!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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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이프 봄 어 와이프 오 왜 발 anna 아, 이쁘게 찍어줘. 아, 이쁘게 찍어줘. 잠시만. 내일, 내일 모레 유튜브에서 봤어요. 웹사이트, 여기 웹사이트. 뭘 보라고? 홈페이지. 홈페이지? 예. 이 댓글 홈페이지 봐요. 어떻게? 예. 레nam tab. 예 via lamina. 공짜're you. ㅋㅋㅋㅋㅋ 엄마! 오늘... 오늘 기분이 어때요? 그것은 오늘 기분 최고예요! 최고에요! 많았어요? 다사랑해요 많이 드세요 이건 뭐예요? 날개 날개 물이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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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네 야 아줌마자 치우지 허리에요 허리에요 안 내요 아줌마 이렇게 안 내요 아줌마 허리에 날개 손으로 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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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 먹어 먹어 먹었어요 하지마 이거 치고 싶어? 그래도 해보니? 아 돼! 가두 주면 돼 가두! 재보는 거 가두! 뭐? 4개와 4개와 4개.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봤어요. 다음에 웹사이트 봤어요. 뽀뽀하세요. 지금은 김 차장님 와이프예요. 원래 김 차장님 왔어요. 뽀뽀하세요. 뽀뽀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리 와주세요. 이젠 이리 와. 와, 이 정도가 진짜 신나야 돼. 아, 빨리 간넣어. 아, 대신 됐는데? 말하는 날 바라봐. 이 정도가 있잖아. 아, 예. 아, 예. 아, 예. 이렇게요? 아! 아머씨 맨날 안맞는거 맞으러 왔어요 거짓말 안들어가요? 맨날은거 맞으려고 안 맞으려고 아줌마도 더 무서워요 저렇게 안맞는거는 알아봐 아머씨 아줌마도 맞으러 왔어요 아줌마도 맞으러 왔어요 아줌마도 맞은거 맞은데 좋은거 맞으러 왔어요 또 맞은거 맞으러 왔어요 안내린거 맞으시죠? 아줌마도 맞으시죠? 맛있지? 조금만 맞으러 갔어요 조금들에 조금들에 하하하하 아아해주세요 아하하야usa 조금들에 맛있어 다음에 우리 홈페이콜 카메라가 비교잘라? 홈페이콜 웹사이트 아 홈페이콜이래? 네 아 홈페이콜이래까? 네 홈페이콜에 올려? 네 웹사이트 노토비에서 보세요 백사일? 네 네 맛있어 난 몰라 또 잘 몰라 홈사장님 알아요 홈사장님 알아요? 아니 사실 사실 백사일 우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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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일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봐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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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뭐야 남이야 네? 네이버 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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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보세요 네요모래 홈페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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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은 2만원 문어 통화. 유전한 입장에 참는다. 결혼하고 있는 걸 이 녀석은 요리에 비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저의 녀석이 이 녀석은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이 다른 거 하자 언니 여기 고급도 맛있겠다 고급! 신맛이 있고 안 먹어요 그래요 저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 바삭바삭 먹은 해소지나 고급도 먹어요 고급도 먹어요 고급도 먹어요 고급도 먹어요 고급도 먹어요 고급도 먹어요 고급도 먹으러 곧 귀신다 매일 반죽탕 돈이 많먹지 hustlers 소 pesticides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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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